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당뇨발족부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천동일입니다. 현재 당뇨병의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당뇨발 환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는 당뇨발 환자의 치료,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과가 담당하고 있는 협업치료에 대해서는 거의 최고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과 비누로 매일 발을 닦아주세요. 발과 발가락 사이를 물기 없이 깨끗이 닦아주세요. 발을 닦은 후에 발에 로션을 발라주세요. 발과 발가락 사이, 발바닥 등 꼼꼼히 발을 살펴주세요. 손톱깎이로 발톱을 자르지 말고 네일 파일로 일자로 다듬어 관리해주세요. 양말은 매일 갈아신고 더러운 젖은 양말, 타이트한 양말은 신지 말아주세요. 실외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왼발로 다니지 말아주세요. 신발을 신기 전 신발 안에 돌이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발을 신어주세요. 앞으로도 저희 센터에서는 당뇨발 환자의 치료, 교육, 예방을 위해서 물철주화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